영어로는 고난 주관을 passion week이라고 합니다 왜 passion week이냐면 passion이 라틴어로 suffering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열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suffering 하는 뜻에서 예수님의 suffering 고난 비슷하죠 그래서 passion week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성금요일이 이번에 돌아오는 금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목사님이 성금요일 날에는 필라델페에 계신 분이었는데 목사님들 11명 계속 한 설교를 계속 듣는데요 그렇게 길게 성금요일 날 good friday service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는 거의 흑인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백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되게 잘하세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부터 계속 쫙 해서 제일 잘하는 단임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그분이 두 번째로 했는데 그분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백인 목사님이 그거 잘하시고 이제 딱 끝마치시고 뒤에 딱 가셨는데 이제 그 단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you did good boy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백인인데 흑인 목사님이 자기한테 보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대요 싫어했대요 you did good boy 했는데 흑인 목사님들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you did good boy 한 다음에 you just watch me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흑인 목사님들은 보통 설교하면 한 문장이나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문장이 길어지고 또 달라지고 있는데 그 똑같은 테마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금요일인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에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데 Sunday is coming 그런데 주제가 그거예요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그 비아 델라로자를 십자가를 짊어주시고 갔는데 Sunday is coming 그래서 진짜 45분 동안 계속 그 주제로 오늘은 금요일인데 주일은 온다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계속 그 말을 해가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It's Friday 그러니까 성도분은 Sunday is coming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마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시편 22편이 금요일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금요일의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예언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시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다윗이 쓴 겁니다 이 시편은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2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 줄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인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했잖아요 가상천이라고 일곱 마디를 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하신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왜 네 번째가 중요하냐면 일곱 마디 하면서 네 번째가 제일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곱 마디 중에서 중간에 네 번째 마디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워졌잖아요 그 어두움 속인지 아니면 바로 다음인지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이 마디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신약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게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나라고 보는데 그런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삼천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지 먼저 알아들어야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삼천년 후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잘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타임미싱을 타고 삼천년 전에 돌아가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이나 항이나 보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다윗이 시편 22를 보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 있길래 그죠?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씩이나 말하려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건지 우리가 알지만 일단 예수님은 아직 그죠?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이제 다 한번 보고 다시 이제 예언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를 한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어? 깜빡 잊어먹었는데 다음 주에는 합동 예배를 합니다 그죠? 9시 45분 합동 예배하는데 한호부에서 아까 지사님한테 어떤 게 뭘 말씀드렸는지 그 찬송 두 개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합동 예배하니까 그죠? 두 개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슬픈 이야기인데 슬픈 애가잖아요 이게요 그죠? 근데 정말 성경 안에서는요 슬픈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쩔 때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기뻐지고 그죠? 근데 물론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 모든 게 기뻐지죠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으로 살 때는 슬픈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슬픈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뭘 배워야 되냐면 슬플 때나 정말 다윗이 하나님 어쩌고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신다는 감정 안에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대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성경 안에서 가려주는 건 뭐냐면 슬플 때 더욱더 하나님한테 달려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한 10년 됐나? 우리 교인 한 분이 있었는데 영어부에 있었는데 아주 감정적으로 뛰어나고 찬양도 너무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기타 다달치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한 1년 반 동안 너무나 힘든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택하신 받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라는 느낌 안에서 그죠?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버림받은 자라는 안에서 정말 1년 반 동안 맨날 우리 오프에서 같이 울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가 아무리 버린 그러니까 저는 엔지니어 공부했으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해서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건데 누구를 붙잡겠냐 이 상황에서 네가 누구를 붙잡을 수 있겠냐 하나님 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런 때라도 버림받았다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누구한테 울겠어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한테 달려가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이런 슬픈 애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거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한테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잘 하지만 특히 슬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더욱더 하나님한테 다가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한테 뛰어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한테 기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에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다윗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감정은 진짜로 감정을 느끼는 거지만 이게 실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현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에 어떠하는 것이 절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감정 안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대고 기대고 기대는데 그런 답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2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경험 안에서 이게 경험이지 감정적인 경험이지 실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현과 경험은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진리와 what is real 하고 what is feeling 하고 그게 다른 건데 어쩔 때는 너무나 feeling 하는 것만 감정적인 것만 지우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해서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가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한테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한테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한테 계속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가르쳐주는 게 그거고 이제 2절부터 11절까지는요 제가 오늘 이제 토막토막으로 이제 1절 한 토막 2절부터 11절 12절부터 21절 22절부터 31절까지 토막 세무 토막을 빨리빨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언적으로 근데 이 안에 예언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대조하는 세트가 두 개 나옵니다 대조하는 세트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님의 조용하심 하나님께서 참견하지 않는다는 그런 감정과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세트가 두 개 이렇게 나오는데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나오고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이렇게 염두해 보고 한번 우리가 대독 대독 아니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그렇죠?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지도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주님께 부르지도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로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부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한테 가려주는 거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조용하시고 대답을 안 해주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더욱 더 다가가는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세트로 두 개 나오는데 하나님의 조용하심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렇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해주시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정말 그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 다가가지만 나한테 조용하시고 나한테 이야기 안 해주시는 그런 고통함 안에서도 지금 다윗이 거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림받은 느낌이 다윗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랑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조해 주신 거랑 너무나 이게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해주셨는데 왜 지금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버린받은 감정이 있고 대답을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셨는지 그렇죠? 그런데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는지 아니면 노했는지 그저 노를 싫어했는지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는 아주 다윗이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2절부터 5절까지 그렇죠? 여기 돌아가보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여기서는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지져도 모르는 척 하시는데 3절부터 이거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한테 잘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인 주님을 믿었고 그 믿었는 거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신신하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데 왜 지금은 내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 진리와 현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부러지셨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왜 나는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건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는 벌레요 벌레가 그냥 하나 밟으면 없어지는 그만큼 내가 언약하고 그만큼 내가 살 능력도 없고 나 지금 죽기 바로 직전이다라는 상황에서도 왜 나를 대답하지 않으시고 왜 구원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그렇죠? 그거 되게 궁금해 주고 그런 게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또 자기가 사람들의 비방거리 모욕거리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고 입술로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냅니까? 그렇죠? 그렇게 상황에 나오는데 그런데 정말 여기서 또 그런 나라를 보면서 주님은 나의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요 그렇죠? 그 뭡니까? 아기가 나올 때 딱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파산 산파 나는 항상 거꾸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은 이렇게 옛날에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탄할 때부터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타원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이고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최고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일 전에는 정말로 기도 제목으로 이 상황이지만 내가 기도해도 기도응답을 없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것을 알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달려가는 거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다 주님께 매달리는 거다 그렇죠? 그런 어려울 때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재난에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해보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 가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 아니면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물론 공부 잘하고 대학 가고 그런 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죠? 정말로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함과 하나님의 경험함과 하나님의 의지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분 우리 아들한테 다가가서 그런 만남이 있어야지만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 말로 예수님을 잘 전달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해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다가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우리의 중독 같은 것도 우리 정말 어떤 사람 우리 서비스사님도 그렇고 그런 병 걸림 안에서 낫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하잖아요 우리 달라가 달라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심장 수술 받았거라뇨? 받고 이제 잘 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더 빨리 그러니까 의사가 5일 걸린대요 낫는데 그런데 우리 달라랑 수술 받기 전날 전화하면서 우리 4일만 4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런데 진행하는 거 보니까 6일 걸린대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아프고 좀 겸손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6일째 걸리는 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딸이 뉴멕시코에서 월요일날 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1월 날 나오면 딸이 월요일날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6일 걸리게 되면 화요일날 나온대요 뭐 그것도 오케이 그래서 딸이 월요일날 와서 병원에 가서 보고 화요일날 같이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한테만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런데 정말 그 큰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학 박스 안에 담아놓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그런 많은 경험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겠지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학 그 박스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대충 말씀 보고 예수님을 알고 알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한테 다가가고 주님한테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1절이었고 하나님은 신학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데 12절부터 21절은 이 다윗이 적들의 공격에 당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이 다윗이 거의 다 깨지고 거의 죽게 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짐승들이 많이 나오고 짐승들이 여러분 우리가 황소, 사자 그리고 뭐 뭐냐 창경원 가서 사자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말 같은 것만 봐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말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수요일날마다 나랑 크리스랑 이제 그 두 명 더 이제 네 명에서 우리 산책을 이제 항상 했걸라뇨? 저기 이제 카스코 뒤에 거기로 거기 갈 때 어쩔 때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한 번은 같이 가는데 말들이 네 마리가 길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등치 큰 애들이 나 뒤에 딱 숨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나는 그냥 가면서 슈슈슈슈슈 하는데 애들이 너무 깜짝이면서 근데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옛날에 스페인에서 남미 와갖고 정복한 것도 사람들이 말 타고 막 그냥 다르고 빨리 움직이고 말을 잘 도정하여 하니까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금방 점령했잖아요 남미 전부 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황소, 떼, 힘센 소들, 사자, 개 뭐 이쁜 강아지가 아니라 그래서 대유사님이 깎는 그 이쁜 강아지 털게 아니라 그 정말 사나운 그 그 워프 같은 개들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 우리 멕시코 성격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그 그 이제 집 안에 그러니까 밤에 집 그 개들 다섯 마리 정도 풀어놓는데 이빨게 롯 와이어러 같은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우리 그 멕시코 성격하면 가만히 이렇게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이렇게요 쫄아갖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나운 개들 무서운 개들 근데 이방인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유대 사람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개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둘러싸고 외워싸고 으르렁대고 달려들고 공격하고 근데 원수의 칼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이 적들의 공격에 당하는 모습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제 그런 표현을 나는 정말로 이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는 거의 이제 다 짐보구나 거의 죽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목이 말라서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이 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장난 아니겠으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 보면서 예수님의 얘기가 마음에 들지만 먼저 예수님 하신 예심이 아니고 다윗이 이런 강요만에서 그죠?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외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묶었다고 나오는데 영어 버전은 pierced 그죠? my feet and my hands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완전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의 주님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 안에서도 내가 달려갈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그죠?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쏘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죠?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거는요 다른 성령들은 이게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 말이 굉장히 번역하기 힘듭니다 그죠? 히브리 말이 굉장히 없었는데 다른 버전들은 영어 버전도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든 없든 중요하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죠? 얼마나 큰 위험 안에서 이 다윗이 거의 죽게 됐다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 포인트는 뭐냐면 22장 10편 22편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31절까지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음에 22절부터 3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승리의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장면에 있더라도 우리의 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뭘 가져야 되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소망을 갖고 있은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내가 죽기 바로 직전이라도 뭐예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짧은 소망이 아니라 긴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22절부터 31절까지 있으니까 그죠? 긴 소망이 있고 적들이 너무 많고 압박하고 정말 거의 죽음 바로 직전에 있더라도 그죠? 정말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슬프고 어렵지만 그죠?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망을 또 보잖아요 그러면은 소망에서는 이제 정말로 말이 확 달려버려요 여기서 22절이라고 얘기 안 해줬으면 이게 그냥 다른 시편처럼 들립니다 그죠?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한 줄 있고 여러분이 한 줄 있고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 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는 고통받은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면서 안으신다 불을 짓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망국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21절까지는 끔찍한 죽음이 거의 다 온 상황이었는데 21절과 2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길래 22절에는 완전 차원이 다른 완전 테마도 다르고 정말 상황이 확실하게 뒤바뀐 그 상황에서 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데 우리는 좀 아니까 죽음과 부활이 있었나?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정말 이 테마가 완전히 지바뀌집니까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큰 일이 생긴 후에 어떤 일은 모르겠지만 차원이 다른 세상이 다른 새 세상에서 예배자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장면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망국을 다르시시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만족을 경험하면서 그죠? 그리고 정말 여기서 나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21절까지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다 같이 다 함께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을 나누며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전도하는 거잖아 왜? 그냥 나한테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나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알려주는 그죠? 여기서 또 개인적으로는 만유가 만유 사람들이 그죠?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 이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죠?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생겨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21절까지는 그냥 다윗의 한 사람의 순간적인 것이지만 여기는 또 영원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세대 다음 세대 그죠? 이게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 태어나지 않는 세대도 지금 세대 그 옛 세대 그 새 세대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일이다 그죠? 여기서 예배자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게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떻게 의로우시고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차원과 그죠? 그 대상과 여기 옛날에 그냥 다윗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로 너무나 끔찍한 죽음의 상황 안에서 지금은 크게 다른 차원에서 모든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속에서 있으면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만류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없어지고 그냥 이 문제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박무관이나 어디 가면은 누가 멋있게 그림 같던 그런 이제 그 그림 안에서는 어떻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그 그림에서 내 그림은요? 내 그림은 내 그림에 어떻게 나와요? 거기 안에서요? 그죠? 정말 정말 여기 피카소 모네 그런 사람 앞에서 알트하는 사람은 그 사람 두 번 그냥 몰라요 그죠?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 그림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그죠? 그 안에 껴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죠? 우리의 그림이 구분조 부분조로는 다 있지만 정말 이 전체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것도 그 예배서서 3장 20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영광받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뭘 위해서 뭘 통해서 영광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길 말씀해 보십시오 창조 그죠? 우리 우리라고 했잖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배서 3장 20줄 보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창조란 말도 않고 예수님과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이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이 그냥 이렇게 쉽게 와서 쉽게 가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받 예수님으로부터 영광받는 그 정도의 영광을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 가는 게 교회의 하나 멤버가 된 게 그런 뜻을 갖고 우리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그런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돼서 땅 끝까지가 돼서 그 구원을 찬양한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언적으로 볼 텐데 예언을 보잖아요 함께 만류가 영원히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곱 마디를 하시는데 네 번째 마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지서 말씀하셨다 엘리엘리 라마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죠 여러분 이거 보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나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반은 버리셨다고 나오고 반은 버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죠 버리시면 받았으니까 버리셨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름대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그분이 누군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예수님께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왜 죄의 상은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그죠 갈라디에서는 확실하게 써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버림 받으신 거잖아요 저주받다는 거니까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저주해서 그죠 송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에요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주시고 그죠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그죠 정제를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정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위해서 그죠 예수님께서는 버림심으로 받은 거예요 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그죠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은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그건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고 베드로 전사 보면은 그죠 어디 밑에 가셔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설교학들도 많이 있는데 뭐 anyway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첫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대신 버림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죠 여기서 이제 6절에서는 제가 이제 글자를 조금 쪼맛게 써놓은 게 이게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이제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모욕거리길 뿐입니다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고 근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만에 짓겠다면 짓게 닫은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당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오신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그죠 사람들한테 욕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장면이 그대로 그대로 그죠 이 구약에 이렇게 쓰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16장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지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피어스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요 여기 이제 오해안복음 20장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제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어떻게 죽이냐면 이렇게 서포케이딩 하는 거 죽는 것 죽는 것입니다 죽이는 사형이 그렇게 되게 아주 악하게 죽이는 거예요 목 졸라 죽이는 것처럼 숨을 못 쉬게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매달라잖아요 그럼 이게 몸이 점점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숨을 못 쉰대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손과 발을 이렇게 뭘 박잖아요 근데 발 밑에 이 조그만 선반을 만들어줘서 자기가 숨을 쉬려면 다리에 힘을 쫙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죠? 올바로 서야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빨리 죽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불러잖아요 다리를 불러주 뿐지러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못 쓰게 숨을 아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발을 분질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벌써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옆을 줄인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그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라고 말했는데 도마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게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죠? 로마인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게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요 이 3 센트리 BC에 300년 BC에 이걸 창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죠? 10세기 BC에 벌써 이야기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게 발명하기 전에 벌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죽이는 걸 근데 너무나 이게 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야기를 쓴 사람이 하도 없어요 우리 애금 어떻게 하냐면 역사책으로도 알고 도마를 통해서 합니다 도마가 도마가 잘했어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애들이 그에게 도마한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라고 말하였는데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죠? 이 못자국이 있고 발 손발 그 다음에 또 옆구리에도 있었구나 그리고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는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그죠? 예수님의 뼈도 부러뜨리지 않았잖아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은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엄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근데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맞냐면 구약은 신약 다음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신 게 뭐냐면 이제 로마가 정복하기 전에 누가 있었죠? 어떤 나라가 이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로마 전에 전에 헬라 그리스 그죠?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가 알렉산드라 그레이트 알렉산드라 그레이트 그죠? 그 사람이 정복해줄 때 그분들은 뭐 종교는 니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종교를 할 때 헬라어로 해라 헬라 헬라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푸시했습니다 사람들한테요 그래서 이 종교 책도 그죠? 어떻게 해요? 헬라어로 바꿔라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헬라어로 해라 그죠? 그래서 이 LXX 그죠? 이 구약을 LXX 세토이진 이라는 것을 그죠? 이 200년 BC 정도에 이 기록이 다 있어요 우리가요 그니까 구약은 뭐 아무리 뭐 새로 섰다 해서 200년 BC에 섰습니다 왜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는 이제 구약이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구약은 신약 다음에 썼다 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LXX가 있기 때문에 세토이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을 보면서도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할 거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하셨으므로 이게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예언 없이 했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언이시 예언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복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대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그 말씀 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고 전행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일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에 더 이게 하나님이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죠? 구약이랑 신약이랑 통하는 그런 길을 우리한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저항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왜? 그런 예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해내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뭐 어떤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일고 나서 내가 어디서 죽고 하는 건데 어디서 태어나고 이 죽은 상황 안에서 누가 내 옷을 그죠? 내 명으로 갈라지고 그죠? 제 입법기에서 나눠가지고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어디서 태어나고 누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 전한 일 한 일 그것을 정말로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고 여기서 전도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사님만 성직자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선포하고 다녀야 되는구나 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고난주간을 아서도 어떤 일이 우리의 주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죠? 무슨 일이요?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월이 그죠? 우리의 삶 안에서 주제가 돼서 그 뉴스가 돼서 최고의 뉴스가 돼서 우리한테 이것을 적용하면서 그죠? 아무리 어떤 슬픔만 해서도 21절부터 22절에 대한 그 정말 차원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1절에 사는 게 아니라 22절에 살아야 되는구나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를 그냥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할 수 있도록 남들에게도 포함시켜주고 포함시켜주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그게 어디서 오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정접하고 그죠? 하나님의 의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옛날에 받고 지금은 내가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구원 속에서 계속 내가 구원을 받아가면서 그 마지막 받을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 때 우리는 22절부터 32절에 1절에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하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1절부터 21절에 살고 있나 아니면 22절부터 31절에 말씀을 살고 있나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인정해야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되게 어려웠어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프닝이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다음 주에 말씀해 드리는 모르겠지만 해프닝이 있었을 때 너무나 낙심하고 내가 이 왜 하지? 목사짓을 그냥 때려칠까?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 주사님께서 누구냐 자나트 헤드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미국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이 했대요 The best mind ever America has produced 몇 살 때 죽었다요? 57? 그렇죠? 얼마나 목회하는 게 힘들었길래 목사 쫓겨나가면서 그렇죠? 일찍 몸을 죽음을 당했습니까? 디모데도 그랬잖아요 어린 나이에 목회하면서 속까지 다 베리고 그 덕분에 좀 마셨지만 그렇죠?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안에서 내가 21절을 할 거냐 아니면 영혼을 보면서 만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영역을 보면서 22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면에서 살 거냐 가 우리한테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21절부터 21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초능력적인 그런 상황과 그런 일이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내서 우리가 22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을 영혼에 찬양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죠? 물론 또 어려움이 생겼네 하하하 그게 아니라 어려움 안에서도 더욱더 기대되었건 하나님이고 그렇죠? 우리 서지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운 전도가 잘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까지도 기쁨과 소망과 그렇죠? 그런 찬양 안에서 계속 연속되는 그런 삶이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 어렵잖아요 우리 애들도 손자 손여 있으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더 세상이 더 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그런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전이라는 것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험과 말씀과 진리와 현실 안에서 22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 영원한 찬양의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시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끝나지 않는 그런 우리 전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려움 상황 안에서 진짜로 주님께 다가가고 우리 신사님 사주사님 위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그런 기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걸 우리 권한주간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는 소망과 기쁨을 주고 찬양과 예배를 가져다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 이름으로 기도 되었습니다 강구의 시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합동 예배 잊지 마세요 9시 45분 찬양 두 개 해주시는 거 그리고 한시에 바닷가 가서 우리 침내 세 명 침내 줄 겁니다 우리 엘리자베트 동생이 예수님 영자 백걸러녀 그 친구하고 대학생 두 명하고 침내 줄 거예요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김태일 집사님 캘플리에서 어퍼 받으셔가지고 저희 교회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기도해라 그래야지 그래야지 제2의 제3의 김태일 같은 새로운 나물 김태2 김태3 새로운 나물과 새로운 밥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하고 계속해서 잡초 제거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오늘 진행 상황을 봐서 다음 주까지 다음 주 할 수 있는 다 다음 주까지 하여튼 그 완료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교회 청소 그 밸런티어를 많이 해 주셔서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어제 크리스 그리고 오늘 아침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영화부에서는 밸런티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이거 밸런티어가 좀 안되겠습니다 목장 돌아가면서 목장으로 다시 옛날처럼 목장별 청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장별 청소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부활절 예배 찬양 2곡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플러스 2명의 새로 오신 분들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같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러셔서 기도하고 즉도하고 오늘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임하사 주님을 알고 구원의 계획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계속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생각하고 만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만 해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가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우리 전입교회인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재물 이 삶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캬팔리 이 샌리니스 비스포 우리 중가주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 아주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교회에 사용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을 바친 성령님들에게 하느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레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마치신 모든 일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레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다 주요 그 주님의 사실이 주님의 일이 우리 마음 안에서 너무나 기쁜 일로 영접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치신 일이 우리의 삶 안에서 정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큰 변화가 우리가 지금 22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 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사라지고 힘든 게 없어지고 새로운 소망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 차원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께 동참하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알릴루야 승리하십시오 우리 누나가 맨날 이걸 보는데요 저번에는 그러더라고요 영수야 설교가 좀 짧아진 것 같아 오늘은 그만하실 것 같은데 그녀의 하나님께서 leurs 나grumm 그렇게 있는 것 같다 그녀가 요 엉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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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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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